네 안녕하세요 인자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을 몇 개 올렸지? 세 개 정도 올렸나요?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세 개를 더 올릴 겁니다 아니면 아닌 대로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관춤하다가 이거 해봤는데 제가 원래 그린 게 이거거든요 이거에 조금 더 그거예요 관춤이고 이게 그 하는 사람이고 이게 옮기는 사람 이게 관 여기 하고 이건 EBS 클로 님이 이거 한 거 여기서 하신 거 이건 제가 그린 걸로 가 이건 제가 그린 걸로 가 아 이거는 아프로입니다 이건 고닛색이 제스코 그리고 이거는 아우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니쿠퍼 이거는 뭐지 모르겠네 이름을 안 써놔서 코닛색을 레제라 제가 막 지은 거고 원래 코닛색을 레제라 이건 라이칸 라이칸 페니오 슈퍼스푸트 이거 페라리 F8 트위프토 그건가 이건 메르세데스 F1 가고 이거는 리믹 C2 라고 불리기도 할 것 같고 어 잠깐만요 네 이건 람보르기니 베네노 넌 못그렸죠 그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부실해진 거 이거 이건 마동석 가고 이건 마동석 선생님이 무서워 가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 코닛색 1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트 코닛색 제스코 이건 에스코 엡토 엡소노트 하고 코닛색 제스코 갑 잠깐만요 이거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더로 F8 아니 F2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나에게도 있고 여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안모르기니 펜트 누른데 F2가 빨라가지고 저는 빠른 거 좋아합니다 빠른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코닛색 라제라 원인가 아제란가 모르겠네 이거는 맥라렌 GT 맥라렌 세난 GTR 부가티 부가티 시론 라페라리 이거는 그 뭐지 그 머스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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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 drank 그리 쫌 감사합니다.